안녕하세요. 요상한기훈의 남비입니다. 자, 오늘도 주작영화 한편 시작할게요. 가자. 계세요? 누가 많이 왔다 갔다. 누가 엄청 많이 왔다 갔어. 뭐 화가 나 있구나. 어르신! 컨 tiếp아. 시행 대기 시행 4년 시행 tab 시행 4년 시행 2년 뭐야? 기운이 빠졌어? 장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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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마주친 그분도 아니에요. 이것은 짙었는데?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있었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거네? 알려주려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또 한다? 잠깐만 나가라고 하는거 같은데? 잠깐만 나가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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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말하잖아 여긴 하여튼 뭐 나뿐만 아니고 나도 많이 왔다 갔고 나도 왔다 갔고 내가 제보 줘서 다른 BJ도 왔다 갔고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내가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내가 한 걸 수도 있잖아 내 집 버린다 이제 내 집 진짜 부동산에 내놓을게 오늘 공포방송 끝